원두콩 심으려고 밭을 만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순이네 덮밭입니다 원두콩은 연작을 하면 안된대요 그래서 이쪽에다가 조금 먹을 거 심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2월 15일 작년보다는 좀 빠른가? 작년에 2월 28일인가 언제 찍은 것 같은데? 원두콩을 이제 심으면 시작입니다 시작 혼자서도 잘해요? 혼자서도 잘하니까요 완두콩을 파종을 하려고 왔어요 작년에는 2월 28일경에 심었던 것 같은데 올해는 이 완두콩이 추위에 강하다고 해서 온 김에 심고 가려고 합니다 두 개 세 개 이렇게 해가지고 구멍이 추우니까 아이고 굴리지 않았어요 조금 늦게 늦게라도 달하고 그래서 간격이 한 20cm 되겠죠 그래서 날아가고서 신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5월이나 2월달에 5월경에 먹을 수 있겠네요 그래서 풀완두콩 저희는 제가 좋아해요 만두콩 밥을 제가 좋아해서 하하 우리 남편은 콩은 자기가 심어 그래서 알았어요 콩은 내가 심자겠으니까 내가 심어요 그리고 심고 있네요 두 졸씩 작년보다는 조금 많이 심으니까 많이 먹을 수 있겠죠 다 심고 뵐게요 다 심었습니다 날씨가 너무 따뜻해서 음 초봄이 아닌 것 같아요 너무 따뜻합니다 온화하고 감사합니다 이제 완두콩이 나고 열매 맺고 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다음에 뵐게요 또 뵐게요 안녕 안녕 MARTIN